저는 이게 막말인지 아닌지 이제는 하도 들어서 사실 막말로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막말일 수도 있어요. 저는 하도 들어서 전화 왔어. 난 집에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 어디야 빨리 와 그러니까 자기 어디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나 집 목소리 들으면 알지 우리 아내는 기분 좋을 때 목소리나 기분 나쁠 때 목소리나 거의 비슷해요. 그냥 남이 들으면 몰라 난 알아 이 여자가 그냥 평상시 저 목소리인지 약간의 뭔가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알아 알잖아 이제 나는 이거 원래 사고친 게 없는데 옛날 걸 누가 얘기했나 별생각을 다 들은 거야. 그 때 딱 들어오더라고 내가 앉아서 왔어 그러니까 딱 한마디가 미친 거 아니야? 아 뭐 했는데?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? 그런데 그 얘기는 놀라잖아. 난 자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막말이 아니었어. 왜 뭘 미쳐 그러니까 진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이러는 거야. 샤워하고 나왔더라고 말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는 아무리 내가 다 받아줘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미쳤어 또 그러더라고.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. 제일 무서워. 그거 제일 무서워. 그리고 그날 잠을 잤는데 나는 지금 우리 아내를 이렇게 이렇게 안 주고 자야 되는데 돈 들어서 못 만지게 하더라고. 그러니까 나도 화가 나고 짜증 나고 이렇게 둘이 잤어. 그 다음날 제주도에 이제 2박 3일을 가야 돼. 그래서 집으로 막 가는데 딱 나가는데 돈 주고 가 그러더라고. 무슨 적으로 그러니까 별이라 이제 커가니면서 돈 들어서 너무 많은 거야. 자꾸 너무 많은데 그래 막 돈 나. 야 화도 나 있는데 돈 달라고. 야 내가 돈 돈이 기계냐? 나만 보면 왜 돈 달라고 그러냐? 내가 무슨 돈 찍은 애는 무슨 조폐공사 사장이냐? 매일 나 아침부터 나가는데 돈 달라고 그래? 당신이 애 제대로 키우려고 돈 달라고 내가 쓰려고 돈 달라고 그래? 별이 할 때 늘 한 거지? 이래서 싸운 거예요 그게. 미쳤냐는 떠나고 그냥 싸운 거야. 진짜 그럼 나왔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공 치고 하루가 지났어.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지났어. 근데 이게 미쳤냐 그 말도 궁금하고 뭔가 또 잘못한 거 그러고 또 내가 줄 돈인데 어차피 줄 돈인데 좋게 주면 될 걸 내가 왜 그랬나 해서 문자를 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 공 치고 생각해보는데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미친 짓도 한 적도 없고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만 화 풀자 내가 내일 저녁 내일 가니까 나는 이제 화해를 빨리 하는 스타일이야.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했어. 띵 하고 답변은 왔더라고. 지금부터 변호사랑 얘기하세요. 어? 문자 왔다고 오는데 너무 충격했어요. 그 말이. 발단이 뭐야 발단이. 발단이?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. 뭐냐면. 그게 언제예요? 뭐냐면 내가 동침이 나서 우리 작가나 경한탄아 이경재 원장이랑 그냥 장난도 나 이혼하고 싶어 막 이혼할래 막. 이런 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. 나는 이제 그냥 이경재랑 이혼하니까 그래 나도 이혼할 거야 엄마 못살겠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. 뭐 장난이야. 장난이야. 장난인데. 작가들하고 통화하고 뭐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오빠가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들어간 거야. 나는 그게 남의 얘기로 남들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싫은 거야. 미쳤냐고 막.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지. 근데 문자에 내가 장문의 문자를 썼는데도 이제부터 변호사랑 얘기하세요. 딱 그런데 그 글자가 말보다 더 나한테는 충격. 이게 언제 일이에요? 해결됐어요? 네? 언제 일이에요? 법원에 가재요.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? 아직도? 좀 됐는데 서로 아직 안 풀렸어요. 아우 그런데 그러면. 저기 도경숙 씨가 막말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. 막말의 주인공은 가해자는 최영림 씨예요. 이혼을 하고 싶어. 그 말보다 더 무서워. 차라리 뭐 비가 올라카나?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날구지? 방송을. 아무것도 아니지. 누나랑 나랑 방송을 10년인데 그런 식으로 막말하십니까? 자 어떻게 오늘 토크 배터리.